어젯밤 약하게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부산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다 비가 그친 뒤로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부산 동부와 중부, 양산 등 경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지만 점차 먹구름이 거치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 텐데요. 다만 현재 이슬비와 함께 바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22.5도, 양산 26.3도, 진주는 24.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9도, 양산과 합천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부산은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겠고요. 다음 주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